졸칸 찍었어? 아니요 춥긴 하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안 좋나? 난 너무 좋은데 좋지 아 추워 잠깐만요 추워하면 안 되잖아요 오우 근데 내 폴 아니는데 뭐야 너 폴 아니야? 지민아 일로 와봐 야 정말 너 얼굴이 하나만 넣어 역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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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역대잖아 형 잠깐만 영상으로 찍어줘게 여기서 싹 들어가는 거 형 영상 이거죠 형 가까이 붙어주세요 어떻게 해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따라와주세요 오케이 아니 여기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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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한 번 찍을게요 형 아이 큐 오 장난 아닌데 지금? 지금 뮤직비디오 한다고 했는데 지금? 오케이 아 잠깐만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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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안 했어요? 다시 다시 왜 추워하네 정지였어?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추워하네 네 네 지금 자 잠시만요 잠깐만 왜? 아니야 좀 해라 알았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잠시만요 맞아 나 근데 안 붙네 오케이 안 지었지? 오케이 알았어 나 안 붙나? 오케이 가자 갈게요? 어 됐어? 시작 시작 아 야 혹시? 야 추워지고 그냥 아 아 야 아까 터붕이 어디있냐 그쵸 표정 표정 표정이 진짜 이상한 연기라는 거예요 뭐야 형 뭘 해야 되지? 되게 공개하고 싶은데 춥기도 하고 얼굴도 얼었고 에러였어 아 거의 진짜 빵빵 터지고 왔네 아 거의 진짜 빵빵 터지고 왔네